고작 하루 쉬려 했는데 누워서 천장만 꿈뻑이네 오늘이 며칠인지 시간은 어디로 가는지 언제부터인지 오로지 내 시간을 보내는 게 어색하고 어렵기만 해 Time is running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 나 아까워 Tell me how something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 나 알려줘 우족되고 잘 때도 계속 고민하며 날 비울 시간이 없던 것 같아 날 치료한 시간이 날 치료한 시간이 아까워 나 아까워 Tell me how something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 나 알려줘 Time is running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워 나 아까워 Tell me how something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 아무리 생각 없는 시간 날 치료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날 치료한 시간이 날씨에 불가능해 날씨에 불가능해 날씨에 불가능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